단백질 분량만 석취하라는 거야! 우리들 단백질 분량을 발표한다! 우리에게도 스테이크를 달라! 스테이크를 달라! 런닝맨 여러분, 각자 본인의 서열을 확인하셨죠? 지하실에서 미션도 잘 안 들려. 이것으로 서열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심분 상승이 가능한 첫 번째 미션은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 현재 여러분은 서열 순서대로 이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열 1위는 가장 높은 층에 서열 7위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심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이 있는 층에 내린 후 게임에서 이기면 그 서열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서열식만 상승할 수 있고 매 라운드마다 코치 서열은 탈락해서 모든 부분에서 서열별로 차별 배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열을 차지하거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7위는 6위와 5위는 4위와 3위는 2위와 겨루어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위가 지면 서열 7위로 확정되면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고? 내 인생의 처장은 처음부터 봐줘 볼게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땅을 봐줘 볼게요. 처음부터 봐줘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공 엘리베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이제 한 개 더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야 니가 꼴등이냐? 형이 6위에요? 형이 왜 6위지? 아 모르겠어 내가 왜 6위지? 난 나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엔 외모 순위인 것 같애 에이 근데 내가 왜 7위에요? 아니 7위지 외모 순위가 아니 형! 한 4위 정도는 되려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려가 빨리 형 너 오늘 끝날 때까지 7위야 내가 봤을 때 저 밑에 장면 아니라고요? 배신 테리코드 없지? 배신 테리코드 없지? 니 실력대로 해야돼 오늘 뭔 연합을 해 개인전인데 이름보타기도 없고 뭐야? 오빠 4위야? 아 오빤만 있잖아 진짜 아 나 천번 너무 세네 아직 정국이만 오지 마라 정국이만 지효 됐다 지효 왔다 열린다 올라가 네? 올라가 네? 할 수 있어요? 너 3위야? 아 왜 9위지? 마편 clar- LL 하는 중 LL 게임 LL 게임 1ION 임표 때기만 1 대 1 2 1 대 1 1 일어나자 , 1 대 1 1 1대 1 1M vs. 야 이거 너무 안 돼. 아 왜 이거야. 나도 안 돼. 나는 솔직히 서열을 별로. 어떻게, pursuit. 아 그럼 1M 표 좋아. 재밌긴 해야죠. 야 이거 말도 안 돼. 나 이거 첫 번째 게임 이게 말이 안 돼. 그래 그니까. 뭐, 내가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이거 먼저 하는 거 아니죠? 어휴 야... Laf 어쩔 수 없잖아 형 어쩔 수 없어요 야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냥 밑에 살아야 되는 애야 형, 형 선생님 한 개 입었기 싫어요